충견처럼 한 번 주인의 자리를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들아 오지 말아라 주인님 오실 것이다 주인님 언제 오세요 주인님 댄 오브 이불 가봤지? 가봤지 째깐둥이들 엄청 나오잖아 응 얘네가 막 그거 한다고 어 나 7천 스테미노가 떨어졌어 어? 너 보소 혼자 먹기 있어? 어? 나 안 먹었는데? 그래? 해골이 먹은 거 아니야? 해골은 못 먹지 않나? 어? 그것도 니가 먹었어? 해골이 먹은 거 아니야? 해골은 아닌 것 같아 왜 탭이 다 사라지지? 버그인가? 해골이 먹는 거 아니야? 해골은 먹는 거 모르는데? 안 집어져 오 여기 많다 병고네 여기 많다 어 그래 좋다 아니 넌 주워 먹지 말고 싸우라고 야 저기 저 저 저 저 아이스 아이스 점비 아이스 점비 아이스 점비 죽여야 돼 그리고 얘를 잡아야 돼 그거 사장 사장 잡아 사장 앞라인부터 녹이면 안 돼? 아니 쟤가 부활시키잖아 정수야 아 그래? 아 부활시키는 거야? 어 정수야 너 여기서 못 나가 영원히 해야 돼 너 사장만 안 잡으면 나 봐봐 와 뭐야 하하하하 뭐야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게 나쁜 놈처럼 생기는데? 이게 아니야? 이거 보너스야 오우씨 너 내 뒤에서 오지마 무서우니까 나 나 땜에 놀랐어? 어 뒤에서 오지마 너 야 뒤에서 와가지고 골드만 쇽쇽 빼먹고 왔는데? 아니야 아니야 나 열심히 싸우고 있어 어 잠깐만 야 너 되게 잘 먹는다 어? 파란색이 그냥 안 그래 왜 우기명을 플레이하고 있네 우기명이라고 좋을걸 우기명 변신 우와 병곤아 나 노란색 아이템 먹었어 어? 정수야 너만 먹으면 어떡해 아니 누가 땅에 버리고 갔길래 니꺼 내꺼 없는거야 우리는 그래 내가 입고 있으니까 니가 입고 있는거랑 똑같은거야 땀 부니까 아 우리 맞지? 어 여기 노란색 어? 뭐? 되게 빨리 먹는다? 너 병곤아 니꺼 내꺼 없는데 되게 빨리 먹는다? 그니까 니꺼 내꺼 없으니까 어 그래 누구라도 먹으면 어때 그지? 엄청 빠르네 뭐가 자꾸 엄청 빠르네 자 갑시다 갈 길이 멀어요 너 이름이 흰둥이다보니까 너도 내가 키우는 동물 중 하나 같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수윤님 하하하하하하 아웅 스킬이 사실상 없어 그냥 평타 평타야 개 답답해 올라가자 그냥 상대하지마 다 하나하나 상대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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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피곤해 어둠숲이다 어? 야 죽었어 아니 여기서 왜 죽어? 아니 여기서 왜 죽어? 하하하하하하 죽었다고? 야 뭐해 아니 액체 원해서 죽는게 어딨어 아니 아무것도 안했어 나 몬스터도 못봤어 아무것도 안하니까 죽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안보였어 여러분 아. 돌건네 아니 죽죽죽죽? 오오이 씨 와 돌글러 가유 웅웅웅 웅웅웅 아하하하하 야 좋은데 이거? 돌글러 가유 돌글러 가유 돌글러 가유 킁킁 킁킁 이쪽으로 오셔유 힛흑 흫흥 우리 일둥이 일 잘하네 어 일로오셔유 킁킁 오 함정이에요 굴리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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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쎈데? 쎈데? 백장 나와라 나백장 없는데? 어 여깄다 여깄다 나백장 어 뭐야? 어 나 물약 먹었는데? 아니 나 방금 물약 먹었잖아 어 뭐야 너 죽었어? 짐배2? 짐배야! 아니 이건 아니잖슴 종수야 정권아 어? 하기실름 말로해 아니 그게 뭐가 문젤까? 뭐가 문제냐고? 개못하니까 종수야 내가 간다 정권아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만약에 이번엔 내가 또 죽는다 날 버려 누구저우라고 누구저우라고 버려 아 너 혼자 한다고 그럴때 냅둘걸 괜히 같이하자그래가지고 아 미안해 나 이렇게 못할 줄 몰랐지 그니까 왤케 못해? 모르겠구나 왜 이렇게 못하냐? 나 이제 피읍공격도 하네 나 워워워 그자체 와아 치킨 와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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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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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을거지롱 죽어라 나 때문에 느려졌어 얘 잡았지? 우와 루트골레인이 또 처음에 그 에벨레벨레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지 처음에 그 지하수로에 에벨레벨레가 살아 아아 지하수로? 에벨레벨레빼 와아이 아 나 이거 기억난다 옛날에 여기서 어떤 애가 병 너머에서 아이템 떨구면 복사해진다고 아 복사된다고 그랬고 했는데 크아 역시 종수씨 와 다섯방울 쳐야돼 저 늑인 이제 좀 지겨워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처음부터 다시 키울거에요? 저 처음부터 다시 키우면 안돼요? 아니 왜 별로야 이거 진짜 뻔해 플레이가 지겨워 죽겠어 왜그래요 재밌는거 하려다가 저 터지고 죽고나서 지금 어? 빠른데요? 몸은 빨라요 먹은거 없는데 목걸이 드셨잖아요 목걸이 목걸이 하나 빼고 종수씨가 다 먹었잖아요 룬이랑 뭐랑 목걸이가 제일 좋은거에요 그리고 자 아 근데 목걸이 뭐가 좋습니까? 그.. 목걸이가 도박장에서도 제일 비싸게 파겨요 시랄데기 없는거고 그럼 주세요 목에 걸면 목걸이고 코에 걸면 코거리지 뭐 코에 걸면 코 뜨레죠 트레일이나 보러 갑시다 뭐가 중요해요 빨리 와아 야 갇혔어? 되게 약하네 용계의 대천사 가우 잡지마라 이제 앞으로 내 눈앞에서 가우를 잡고 다니냐 나 하도 가우잡고 댕겨가지고 뭐 되는줄 알았어 눈깔 착하게 뜨고 자꾸 험하게 얘기해요 계속 열심히 살아온 친구인데 오늘 액트 5까지 해야됩니다 정수씨 피곤하신건 아니죠? 어차피 내일 T1가서 밥먹는거라 부담없습니다 T1은 밥먹으려고 가입했어요? 아까 업자나 있긴해요 사실 자꾸 가서 거기 밥을 먹어요 밥 잘나와요 같이 가실래요 다음에? 밥먹으러 거기 왜가요 직발경은 온다 그랬어요 T1이 뭐 맛집이야? 뭐 식당이야? 아니 뭐 그런건 아닌데 이제 또 오우 촉수기물 촉수기물 촉수가 아니구요 묶어놓은거에요 묶어놓은거 아 그래요? 아니 촉순가? 촉수같은데? 촉순가? 아 촉수네요 촉수네요 죄송합니다 촉수 대 촉수 빛의 촉수 대 어둠의 촉수 하하하하하하하하 촉적촉이지 촉수의 적은 촉수지 우와 세보인다 주먹으로 치는거야? 칼도 아니고? 너무 야만스러운데? 캫 캫 봉인을 시켜놨는데 자기 몸에 탈라샤가 자 reden Ник fault arnish 그리고 섹 없어 봐봐 저..저질을 하고 저거 그니까 칼 던져 지금 저..저거 화풀이 하는거 맞아 그니까 그니까 이렇게 시건방지게 굴다가 디아블로 3에서 얘도 죄값 받지 넌 스토리를 되게 잘한다 난 이런거 스토리 잘 모르네 디아블로 3에서 고생하잖아 고생 안해봤어 어깨 쭉 찍어 이거 뜯어내고 그러니까 디아블로 4 나온다고 안했나? 나온다고 했어 아니 분노를 30레벨부터 찍을 수 있으면 이건 뭐야 이게 아니 언제까지 이거를 몸땡이만 딱딱해지고 참 나 돌겠네 안죽잖아 생각해봐 안죽잖아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거 같애 아이 그렇긴 한데 돌겠네 이거 30레벨까지 이걸 해야돼? 돌겠어 안 돌겠어 이거를 좀 돌긴 하겠는데 돌긴 하겠는데 어 독친매이다 독친매 아 이 새끼들 어 디아2에서 똥스리에 향기가 똥스리라뇨 어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아니 한 30마리가 나를 때리는데 안 뒤져 이거 내가 보니까 이대로 액트 5까지 가야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을 생각이 없어 이 저주받은 축생은 하하하하 하하하하 종수씨 저 조금만 기다리면 그 퓸이 나옵니다 아 그 준넷생은 퓸이 나오고서 드로이드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답답했던 공격도 고쳐질거라고 판례 판례만 찍으면 어 명중씨의 민첩이 병건아 너 이거 써라 빙결지속시간 절반으로 감소 어 개좋은데? 그지 안써? 어? 안써? 써 버렸는데 너? 하하하하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사람의 성의를 이렇게 아 잘못 아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아 잘못 하하하하 잘못 눌렀어 아아아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아 왜왜왜 죽었어? 어후씨 아 여기까지 온거 웨이포인트 찍고 싶은데 우와 웨이포인트로 왜? 아냐아냐아냐 웨이포인트로 거미숲을 가시라구요 이런데 웨이포인트 하나 찍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웨이포인트 아 그만하고 싶다 돌아가죠 아 종수랑 같이 깨고 싶다 뭐야 이거 뭐야 오씨 시청자님 여기 뭐 이런데 남겨놓고 왔어요 나무정령 아 그거 종수씨랑 하려고 남겨놓은거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조금 나가도 돼요? 하하하하 조금 나가도 돼요? 나와도 돼요 안전해요? 아 혹시 쫓겨 도망친거였어요? 아냐아냐 정리할거였어 정리할거였어 정리가 좀 그 안되어있으면은 신경을 써가지고 전투를 못하잖아요 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왔다 명물 침착맨 명물 디아블로2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늑대두루 한 사람도 있나요? 아 내가 아까 얼핏 채팅을 봤는데 내가 잘못 본건가 싶어서 늑대두루는 퓨리 배워도 계속 이렇게 평타맞치다 끝난다고 잘 못 잘 못 본거 같아서 뭐 딱히 뭐 광역기나 이런거 없이 잠깐만요 퓨리라는 스킬 한번 읽어볼게요 퓨리가 공속이랑 빨라진걸 아마 대상을 동시에 공격하네요 광역이네요 광역 광역평타 평타인데 광역평타 광역 끝나면 46 맨날 너무 쎄요 어? 뭐야? 이렇게 되면 살아남은 나의 승리네 충견처럼 한번 주인의 자리를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들아 오지 말아라 주인님 오실 것이다 다 죽었네? 나빼고? 진짜 오징어게임 됐네? 오늘 7시간을 넘게 했는데 처음에 두 번 죽은 건 그렇다 쳐도 지금 이것만 6시간을 했는데 정수씨 주인이 없어서 지금 슬퍼하는 거 보세요 지금 주인님 언제 오세요? 주인님 주인님 주변에 기다리고 있어 아 잠깐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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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피스톨다 이게 계속 빠져네 별로 안센데 아 그래 이 피스 어딨어? 여기 아래 구성 싸우는? 와 징하다 와 징해 아 깼다 누구도 널 구원 나도 여기다가 전 여기다가 이쯤에다 어 죽었어 온병이? 누구도 널 구원할 수 없다 어? 아잇 어? 오승씨 아아 호탈 왜 안타요 아니 체력이 만피였어요 키우고 계세요 제가 제압으로 잡고 도와주러 갈게요 키우고 계세요 키우고 계세요 아아 개같은 개이 다 안할거야 때려 죽을거야 키우고 계세요 키우고 계세요 나 흰둥이 너무 아픕니다 미친놈이야 쟤 마나도 안쓰나봐 아 미친 디아블루 새끼야 아 미친 디아블루 새끼 아이 전기가 진짜 아파 저거 전기가 개아퍼 아아 하하하하 공지가 빠져라 도망가네요 아 아프다 아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프다 따가워요 ESC 안 누르고 있는데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제 시체 위에서 아주 그냥 공지가 빠져나서 막 하네요 아니 이거를 많이 사야돼요 많이 사야돼요 다 또 깔어 자 거기서 싸우는거 좋아 자 와 이제 빨간둥이 와 같이 때려 같이 때려 오케이 오케이 언리미티드 파워 찰라니까 한 대 맞아주고 야 야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야 실패 실패 진짜 안 돼 안 돼 언리미티드 파워 방심하지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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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연속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 피 찰 때까지 버텨 피 찰 때까지 버텨 피 찰 때까지 버텨 자 이거 까먹고 까놓은 거 까먹고 까먹고 하하하하 개웃기네 꼬리잡기 하는 거 같아 자 이거 때리고 하하하하 얼마 안 남았어 디어블러 얼마 안 남았어 어 죽었다 죽었다 폭틸 폭틸 안 돼 언리미티드 파워 잠깐만 잠깐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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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등 유아 감개무리함 돌아 돌아 어 좋아 피해 피해 피 찰 때까지 돌아 만피 채우고 싸워 어차피 쟤는 그 죽을놈이야 오오오오오 오오 rotation 오 사면 네번 어차피 미쳐 학대 치 났었다 됐다. 피 다ance 졌어 와 이제 csr ja 지구야 오rå 하나씩 까먹어 바닥에 놓은 거 까먹어 까먹어 지금이야 지금이다! 지금이야! 잠깐만! 아따가 먹고 어! 잡았다! 으어어어어 시바 뽀글붙더라 체력회복 체력회복 연구아 나 힘들어 아 나 죽겄어 죽겄어 얘가 실패긴 한데 너도 잘못하면 죽어 그거야 치치기만 해도 치명상 어 잘 뛰어 잘 뛰어 와 차아 와 차아 아 잘했다 천국에 나가버려 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새끼 감히 종수 종수에 복수를 했다 내 친구를 괴롭혀? 천국에 나가 난 이제 맘놓고 ESG를 누를게 이걸 쉬엑 엑트5 멈춰놓을테니까 시작까지 깨고왕 지머쳐 나 5 께버려? 깨버려 깨버려 이대로 깨버려 1멈까지 깨버려 이걸 아니지 않습니까 꾹꾹告 sterreich